아마도 모든 목회자 가정과 자녀들이 다 그렇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 집 아이들도 목사 가정에서 자라는 것이 되게 좀 부담스럽고 힘든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도 제 딸이 자기 엄마한테 장문의 편지를 보냈는데 이제 그 아이 허락을 받고 저한테도 토스해 줘서 그걸 제가 읽으면서 참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이제 목사 딸로 살아가는 그 과정에서 본인이 견뎌내야 되고 억눌러야 되고 참아야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견뎌내야 되는 그것들이 얼마나 큰 부담인가를 그렇게 자세하게 필요한 글을 보면서 제가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가 하면 제 막내 아들이 초등학교 2학년인가 3학년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저희 봉단은 다 미국에서 계시다 보니까 어머니와 또 우리 형제분들에게 아이들 인사시키러 가끔 갈 때가 있었습니다 한 초등학교 2학년 막내가 그럴 때 미국에 가서 자기 고모가 제 누나가 이렇게 물었댑니다 너는 장래 희망이 뭐야? 그 어린애들한테 어른들 항상 묻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 녀석이 대답하기를 목사님 되는 거요? 그러더라는 겁니다 보통 이제 믿는 가정은 그게 제일 좋은 답 아닙니까? 아이고 네가 그런 생각을 하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칭찬을 하고 그랬겠죠 그리고는 이제 한 2, 3년, 3, 4년 지나가지고 이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5학년인가 6학년인가 그쯤 됐을 때 다시 이제 미국을 방문했더니 저희 누나가 이제 그걸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막내 아들 보고 너 예전에는 목사님 되는 게 꿈이라 그랬는데 지금은 꿈이 뭐야? 목사님 되는 게 계속 꿈이야? 그랬더니 얘가 하는 말이 아니요 목사님 안 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왜? 왜 바뀌어서 꿈이? 그랬더니 얘가 하는 말이 정말 저를 마음 아프게 했습니다 그 어린애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니까 자기는 이제 목사님 안 합니다 왜 안 하느냐? 아빠한테 누를 끼칠까 봐요 이게 초등학교 때예요 이 어린애 마음 머리 속에 이게 이제 혹시나 아빠한테 누를 끼치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얼마나 많았으면 자기도 아빠 뒤를 이어서 목사님이 됐다가 혹시나 우리 아빠한테 누를 끼치면 어떡하나 참 고맙죠 그 마음이 고맙기도 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그게 참 복잡했던 기억이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아이가 갖고 있는 그 마음의 상처가 이제 하나 있는데요 6학년 때로 기억을 합니다 이제 이 주일학교 선생님 너무 좋은 분이에요 이런 분은 본 적이 없습니다 6학년 때 반 담임 선생님이셨는데요 이 제자들이 이제 20대가 됐는데 지금도 가끔씩 불러서 밥 사주시고 어떨 때 용돈도 주시고 막 선물도 주시고 뭐 이런 정성을 다 하시는 분이세요 그렇게 이제 한 6학년 아이들에게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주일 분방 공부 시간에 하신 것 같아요 몇 주 전부터 했겠죠 오늘 저녁에 영화 보여줄게 그래서 부모님들 허락을 받고 이제 몇 시에 만나자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제 기억이 지금 어렴풋한데요 그래서 이제 얘가 이제 물었겠죠 저녁에 이제 반 친구들하고 영화 보러 가기로 했는데 가도 되느냐고 이런 지하에 안 된다 그랬죠 주일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있는 날이 아니고 주일은 주님을 위해서 있는 날이야 그래서 주일은 날 즐겁게 하고 내 유익을 위해서 영화 보고 이런 거는 할 수 있는 대로 안 하는 게 좋아 그러고 이제 허락을 안 했더니요 이게 얘한테 엄청 상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그게 너무 그날 얘가 너무나 많이 힘들어했기 때문에 그 기억하거든요 막 울면서 하는 이야기가 친구들 다 된다는데 그 다음 말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아 집사님 집은 되는데 우리 집 왜 안 되느냐고요 그러면서 막 이제 울면서 항변을 했던 그 기억이 있어서 저도 그날을 기억을 해요 근데 참 마음이 아팠던 게요 이 녀석이 그게 마음에 큰 상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 마음에 늘 이제 목사님 집에서 내가 자라기 때문에 맨날 못한다 그러고 안 된다 그러고 이런 것 때문에 상처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얘가 이제 최근에 군대 갔다가 제대를 했거든요 제대를 하고 자연스럽게 오랜만에 이제 다섯 식구가 다 모여가지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이야기가 또 자연스럽게 또 화제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애들이 이찬수 목사님 딸로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이찬수 목사님 아들로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막 이런 얘기들이 이제 막 나온 거예요 평소에 이제 마음에 섭섭했던 거 뭐 이런 이야기가 막 쏟아져 나왔어요 제가 좀 민망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찬수 목사 아들로 사는 게 그렇게 힘든다면 이찬수 목사 딸로 사는 게 그렇게 힘들다면 이찬수 목사 당사자는 어떻겠니? 나도 너무 힘들다 나도 울고 싶다 아 물론 이제 분위기를 이제 좀 좀 어색하고 그러니까요 이제 웃기려고 그런 말을 했죠 그 한마디에 다 평생이 됐습니다 그러고는 그 얘기 더 이상 안 하고 이제 재밌게 이제 오랜만에 같이 식사하면서 저녁에 좋은 시간을 보냈거든요 그 다음 아침이 새벽이에요 새벽에 딱 일어났는데 계속 이 녀석이 이 한마디가 맴도는 겁니다 집사님 집은 되는데 왜 우리 집은 안 되는 겁니까? 맨날 우리 집은 이것도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 집사님 집은 다 되는데 그날 자기만 허락을 안 해줘가지고 그것이 너무 마음의 아픔이 드는 그게 새벽에 제 마음에 미안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이제 사실 저는요 제 인생에서 제일 두려운 게 제가 자기 연면에 빠지는 거예요 전 가장 경계하는 게 이거거든요 그날 새벽에 이제 이런 어제 있었던 아이들 이야기 또 제가 이제 마지막에 농남으로 했던 이야기만 울고 싶다 이 천수 목사 딸로 사는 게 그렇게 힘들다면 이 천수 목사로 사는 게 쉬웠겠냐 나도 너무 힘들다 울고 싶다 이런 이야기 했던 게 마음에 이렇게 이제 울컥 맺혔는데요 그날 새벽에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했는지 몰라요 제가 하나님 앞에 막 이제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서 우리 아들이 그랬던 것처럼 내가 목사로 살면서 하나님 내게 너무 엄격하게 하셔가지고 집사님들은 다 되는데 나는 못하면 안 되는 게 한두 가지였냐고 여러분은 되는데 나는 하면 안 되는 게 많잖아요 자기들은 다 하면서 교회 커져서 이제 아 이제 내가 다음 달부터 이제 좀 벤처를 몰기로 했습니다 허락해 주실 건가요? 여러분은 되는데 나는 안 되는 게 너무 많은 이게 막 하나님께 섭섭하고 화가 나고 이게 아니라 그날 새벽에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지난 저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이렇게 억제하고 누르며 살아야 되는 내 인생이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그 새벽이 너무 풍성했습니다 왜 우리 아이들은 어릴 때 그렇게 억제해야 되고 규제 받으며 사는 목사 자녀로 사는 게 그게 상처가 됐는데 저는 이게 기쁨이 됐는지 아십니까? 그 우리 아이들 어릴 때와 저와의 결정적인 차이는요 저는 그래야 되는 답을 갖고 있거든요 왜 그래야 되는지를 알고 있거든요 왜 그래야 되느냐고요? 하나님께서 저를 너무나 저를 향한 기대치가 높으시기 때문에 그건 성도님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이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게 배가 아파가지고 목사님 이것도 안 됩니다 저것도 안 됩니다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저에게 그는 기대가 그만큼 크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살이 아니라 그래도 우리 목사님은 좀 안 그랬으면 좋겠다 아마 좀 다르게 사는 사람 하나쯤은 있어야지 그 하나쯤의 저 아닙니까? 그게 저에게 무한 영광인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날 새벽에 너무너무 감사했던 건 10편, 126편, 5절 이 말씀을 평소에도 가끔씩 대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두리로다 제 인생의 구호예요 지금 내가 억제하고 내가 참고 절제하고 저는 다혈질 본능대로 두자면요 저하고 말싸움해가지고 저 이길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사과하거든요 무조건 내가 잘못했다고 그게 목사여야 한다고 예전에 막 저를 무슨 이념을 가지고 공격하고 할 때도 뭐라고 뭐라고 할 때 바로 사과해요 왜 사과하는지 아십니까? 비급해서가 아니고요 저를 따르는 청년들하고 그분들을 따르는 청년들이 싸울까 봐 그래서 아무 반응도 하지 마라 그건 내가 잘못한 것이다 그렇게 억누르고 사는 이 모든 저의 삶이 기쁨으로 다는 그둘 그날에 있을 것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울며 씨를 뿌리는 겁니다 이제 이 녀석이 제대하는 날 새벽에 나오더라고요 일찍 가서 데리고 올라오는데 얘가 하나를 물었어요 자기가 아빠한테 부러운 게 하나 있대요 아빠는 20대 때보다 30대가 더 행복하고 30대보다 40대가 더 행복하고 40대보다 50대가 더 기대가 된다 그러는데 그게 부럽대요 아빠한테서 그게 부럽대요 그러면서 그런데 그게 사실이에요 비결이 뭐냐 그러면서 제가 답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그게 진짜예요 그러니까 그날 차 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가 그게 진짜다 아니다 내가 답하기 전에 너 이제 제대하고 아빠 60대를 지켜보면 알 거야 아빠의 60대가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행복해지는지 너가 이제 보면 알 거야 네가 답해라 나중에 그 자신감을 가지고 답을 말해주면서 저는 이게 바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두리로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온 세상 사람들 다 자기 멋대로 사는데 우리는 그렇게 못 사는 거 억울하세요? 아니에요 요즘에 뭐 이 세상을 보면은 마음껏 끝간데없이 자기 본능대로 살아가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억울한 일이 아니에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는가 하면요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 부부가 딱 이 케이스입니다 그들은 지금 13년이라는 긴 영적 침체기를 겪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아마 부른받은 이후로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오래된 침체기였다고 생각해요 13년이라는 게 보통 세벌입니까? 이 긴 영적 침체기의 첫 출발이 어디서 시작한 겁니까? 그게 장세기 16장 2절입니다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영호박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근데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한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메 이것 때문에 그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여종 하가를 통해 처벌 삼아가지고 아들을 낳은 이것 때문에 그 깊은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요 이것과 관련해서 이게 자료를 설교 준비하느라 자료를 보고 모으고 하다가 너무 흥미로운 거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고등학교 때 배웠죠? 한무라비 법전 아시잖아요? 이 한무라비 법전이요 아브라함이 살던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통용되던 법을 묶어놓은 게 이게 한무라비 법전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깜짝 놀랐던 게 오늘 법문에 아브라함 부부의 케이스와 비슷한 케이스가 세 건이나 언급이 되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만 읽어드릴게요 한무라비 법전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의 아내가 자식을 낳지 못함으로 첩으로 데려온 창녀가 아이를 낳았을 때에는 그 남편은 창녀에게 곡식과 기름 그리고 의복을 주어야 하며 그 첩의 자녀들이 그의 상속자가 된다 여러분 법이라는 게 뭘 말하는 겁니까? 분쟁이 많이 생기면 나오는 게 법이고 규정 아닙니까? 지금 이런 규정이 있다는 건 그 당시에 너무나 많은 좀 있는 집안에는 자기 여정을 첩으로 삼고 또 심지어는 여기서 말하는 길거리 여자를 첩으로 데려다 놓고 아들을 낳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빈번했으면 이런 일이 생기니까 이제 그중에 막 분쟁이 생길 거 아닙니까? 약속 안 지킨다 그러고 그러니까 한무라비 법전에 이게 세 군데나 이 조항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딱 이제 아까 우리 아들 초등학교 때 철이 없을 때로 치면 아브라함이 항변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아니 하나님 온 세상이 다 이렇게 사는데 아니 뭐 좀 있는 집안은 전부 몸종 여정을 처벌을 삼고 아들을 낳고 그러는데 왜 나만 갖고 그러시느냐고 이게 뭐 그렇게 누구 남을 해롭게 하는 일도 아닌데 아브라함이 뭐 그랬을 것 같지는 않지만요 이게 딱 그런 상황 아닙니까? 왜 온 세상이 다 통용되는데 왜 저만 갖고 그러느냐고 이게 우리 아이가 말했던 그 마음 속에 상처가 되는 아니 집사님 집 다 되는데 왜 우리 집만 안 된다 그러느냐고 이걸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묵상하다가 아오카노 목사님이 너무 그리워졌어요 왜냐하면 화요일 7시 반 그 이른 아침에 교역자의 의료로 소집하셔가지고는 얼마나 무섭게 야단을 치시는지 막 어떨 때는요 오전 내내 정신이 안 돌아와요 얼러라고 그리고 목사님은 막 여러 번 하신 말씀이 글빛 하면 목사 그만하라는 거예요 그릇 같으면 목사하지 마라 왜 괜히 목사가 돼가지고 소명도 없으면서 당신도 힘들고 성도도 힘들게 하느냐 이 말씀의 포인트는 목사 그만두라는 게 아니잖아요 제대로 목사로서 성도들을 좀 사랑으로 섬겨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를 이제 강조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무섭게 강하게 말씀하시는데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아요 놀라운 건요 저를 위시해가지고 모든 교역자들이 마음에 아픔은 있고 두려움은 있지만 상처를 안 받는 겁니다 왜 안 받을까요? 목사님 마음을 너무 잘 알거든요 우리 무시해가지고 이 자격도 없는 것들이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할 일에 대하여 고상한 그런 가치를 부여해 주시고 우리의 가능성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게 무섭게 그렇게 야단 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목사님이요 그 후배 목사들 모아놓고 설교하실 때는 이야 말씀이 직격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아브라함을 가지고 묵상할 때 그 예전에 목사님이 그 목회자들을 모아놓고 하셨던 설교 제목이 계속 제 마음에 맴도났습니다 제목이요 표준을 낮게 잡으면 망한다 표준을 낮게 잡으면 망한다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을 향하신 딱 하나님의 마음이라 생각해요 너가 장차 믿음의 조상이 되고 너를 통하여 복을 흘려보내야 되는 놀라운 꿈을 네가 갖고 있는데 온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산다고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이게 하나님의 마음 아닙니까? 제가 우리 아이들하고 대화하고 난 그다음 새벽에 마음의 감격이 확 밀려오면서 너무너무 감사했던 것은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고상하게 생각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고상한 꿈을 주셨기 때문에 모든 세상 사람들 다 본능을 따라 산다 할지라도 나는 억눌러야 되고 참아야 되고 절제해야 되는 이게 내게 너무 멸류관처럼 생각이 되고 더군다나 하나님 별로 그렇게 참고 절제한 것도 없지만 사실은 울며 시를 뿌린 그 사람에게 기쁨으로 다 늘 그둘 소망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꿈을 가지고 견뎌내는 거거든요 제자들을 향하신 예수님 마음도 똑같습니다 제자들을 향하신 예수님의 근본적인 생각을 우리는 누가 보금 22장에서 발견합니다 25절부터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러시네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는 그러면 안 돼 온 세상 사람들이 권력을 좀 갖고 있으면 좀 그 권력을 갖고 있으면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휘두르고 그렇게 한다고 너희들은 그러면 안 돼 제 목회에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의 말씀 중에 몇 순위 안에 드는 게 이 말씀일 거예요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목사면 다 같은 목사지 큰 교회 목사가 어디 있고 작은 교회 목사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 젊은 목사님 들고 부목사라는 말 잘 안 써요 못 알아듣는 분들을 위하여 구분지을 때 한 번씩 쓰지 아니 목사면 다 목사지 무슨 정목사가 있고 부목사가 있습니까 목사면 다 목사예요 작은 교회 큰 교회 없습니다 교회 커지면 헌금 많이 나오고 그러면 그때부터 단위 목사 대우가 달라지고 이런 본능이 꿈틀거릴 때마다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거든요 너희는 그러지 않을지니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가치기준이 너무나 세상에 발을 담고 살아가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장로가 제일 높고 권사가 그 다음 높고 안수집사가 그 다음 높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교회 이제는 그런 교회에 없으리라고 믿고 싶습니다만 그래가지고 그냥 장로가 못 돼가지고 안달복다라는 이런 코미디 같은 일이 제가 어릴 때는 있었습니다 이럴 때마다 하나님이 교회를 향하여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어떻게 단위 목사가 제일 높고 어떻게 장로가 제일 높고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느냐 교회는 가장 낮아 보이는 그 사람이 그래서 저는 우리 부목사님들 결정적으로 보통은 일부러 화를 내거든요 일부러 화내가지고 좀 화난 척하면서 무섭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진짜 화를 낸 적이 몇 번 있는데요 유력한 장로님 유력한 권사님 결혼식 장례식일 때 부목사들 우르르 가가지고 그냥 다 메우고 나서 한 번에 불같이 화를 낸 적이 있습니다 이게 교회의 모습이냐 교회는 저 끄트머리에 있어서 언제 벼랑으로 떨어질지 모르는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그분들을 위하여 목회하는 게 그게 목회자지 맨날 그냥 교회에 유력한 사람은 쫓아다녀 되겠느냐고 이게 오래전에 이야기입니다 불같이 화를 낸 적이 있습니다 내가 그 모든 성도님들을 다 제대로 승길 자신이 없으면 장로님들에 대하여 그렇게 안 하려고 애를 넘었어요 그래서 장로님들께 미안하죠 저는 20년 목회하면서 장로님 자녀가 유학 간다고 그 집에 찾아가가지고 기도해 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못 안 하면 장로님 집에도 이후 몇 명 장로님만 내가 승기면 되겠냐는 생각이 강박증이죠 여러분 이런 정신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억울합니다 아브라함이 법전에도 나올 정도로 모든 세상 사람 다 그렇게 사는데 나만 갖고 그러시느냐고 이렇게 항변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하지만 이런 의미에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두 가지 이거를 정말 마음에 저도 새기고 여러분도 새기기 원합니다 첫 번째 추구해야 될 게 뭐냐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 보다 높은 목표를 설정하셔야 돼요 보다 높은 목표 여러분 지난주 설교 기억하시잖아요 하나님이 13년의 침체기를 겪고 있던 암흑기를 겪고 있던 아브라함을 찾아주셔가지고 가장 먼저 선언한 것이 엘샤다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선언하시고는 그것을 전제로 해서 두 가지 명령을 내리시는데 지난 시간에 한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그게 뭐였죠? 창세기 10시장 1절 다시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99세 때 요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의 기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 다음에 첫 번째 명령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 이거 지난 시간에 살펴봤고요 오늘 두 번째 주신 걸 살펴보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두 번째 명령은 완전하라예요 완전하라 여기 나오는 완전하라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타밈이라는 단어인데요 흠이 없다 이런 뜻을 가진 단어예요 지난 몇 주 동안에 저는 타밈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깊이 묵상을 했습니다 구약에 이 단어가 여러 군데 나오는데 신명기 13장 13절 너는 너의 하나님 요 앞에 완전하라 타밈 그대로 드러나는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이 타밈이라는 단어를 주목한 이유가 있습니다 레위기 1장에도 이 단어가 나옵니다 레위기 1장 3절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이 흠 없는 타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거시는 기대가 뭐예요? 엄청난 기대를 거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와 함께 동행해야 된다 이거 하나 명령하시고 그 다음에 바로 타밈 완전하라 어느 정도로 완전하느냐 하나님 앞에 제사드릴 때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흠 없는 재물을 필요로 하듯이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로 살아가거라 하나님의 기대치가 엄청 높다는 걸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이 너무나 크고 놀랐기 때문에 이런 큰 꿈을 가진 사람다운 그런 아름다운 목표를 갖고 살아야 되는 거 이걸 주님이 요구하시는 거거든요 제가요 이 부분을 묵상하다가 되게 부끄러운 장면 하나가 불쑥 떠올랐습니다 오래 전입니다 그때는 이제 저 우리 드림센터도 없을 때예요 그래서 이 뒤에 이제 사무실이 조그만한 게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차를 타고 한 5분 정도 가면은 여기에 시에서 하는 헬스크럽이 있어요 제법 큽니다 그리고 이제 시에서 하다 보니까 엄청 쌌습니다 제 기억으로 한 그때 3만 원인가 4만 원인가 그렇게 이제 저렴하게 하고요 그리고는 당연히 이제 트레이너 이런 사람 많이 둘 수가 없으니까 아주 젊은 여성 트레이너 한 사람이 계속 이제 다니면서 자세도 교정해 주고 이제 이런 일을 했던 상황인데요 여러분 나이가 아무리 들어도요 이 땅의 모든 제자들은 스승에게 인정받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를 하면서 계속 그 트레이너가 오 자세가 좋은데요 그럼 막 기분이 좋고 난 그 선생님께 인정받고 싶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 역기라 그러잖아요 바벨 가지고 이렇게 이제 하는 역기를 하는데 아마 처음에는 이거 막 겨우 들고 그랬는데 아 이게 몇 달 하니까 이제 막 쑥쑥 들리는 겁니다 이거 들 때마다 난 우리 선생님 안 지나가나 어우 많이 늘었네요 그 얘기를 듣고 싶었는데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찬스가 왔습니다 그날도 막 너무나 씩씩하게 제가 역기를 드는데 그분이 지나가다가 딱 한마디 했어요 저한테 그런데 그 답은 내가 그분의 말은 내가 원하던 말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저씨는 무게를 왜 맨날 그것 갖고 그렇게 드세요? 무게 더 늘릴 때가 됐는데 여기 바벨 있잖아요 바벨의 이 둥그런 거 이거 점점 무거운 거 해야 되는데 그날 그 부끄러움은요 다 사람들 듣는데 아저씨는 맨날 이렇게 가벼운 거 들고 그러느냐고 그러는 그게 여러분 그 트레이너의 그 말이 내 인생의 경고가 됐습니다 종종 떠올려요 영적으로 저는 그게 메시지거든요 오늘 여러분 여기 예수 그래도 좀 오래 믿으신 여러분 그날의 그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40대 아저씨가 무겁지도 않은 거 들고 이러면서 굉장히 대견해하고 있는 그게 혹시 영적으로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이 바벨 좀 이제 좀 무게 좀 옮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단위 목사가 되고 나니까요 청소년 사회에 갈 때 시절은 꿈도 못 꾸던 어마어마한 이런 시련이 시험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전 그 트레이너 생각을 해요 엄살 부리지 말아야지 내가 그래도 단위 목사인데 그러고 나니까 이 시험 앞에 여러분들 좀 알잖아요 별의별 모함 다 당하고 수치 다 당하고 해도요 별로 어려움 없이 지나갔습니다 왜? 이제 하나님이 이 바벨 무게를 옮겨주시나 보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그 초등학교에 가 집사님 집은 다 되는데 우리 집은 왜 안 되느냐고 하소연하는 그런 단계는 넘어서야 될 때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정말 같이 꿈을 꾸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보다 높은 목표를 설정하자고요 보다 높은 꿈을 꾸는 자들이 반드시 겪어야 되는 보다 높은 목표를 가지고 그렇게 달려가는데 그 보다 높은 목표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나옵니다 사도마을의 위대한 목표 내가 그리스도를 범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놀랍게도 사도마을의 목표는 그리스도 담기예요 그럼 이찬수 목사 담기 한 이틀만 하면 될 거예요 성경의 인물 담기 조금 힘은 더 들겠죠 그런데 여러분 바벨의 무게를 달리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를 범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범받는 자가 되라 저는 이 구절을 갖고 막 휘두르고 싶지 않아요 막 우리 부목사님들한테 너희는 나를 범받는 목사가 되라 한 번도 그런 말 해본 적이 없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세아이에게는 당당히 이렇게 말하기를 원해요 너희 아빠가 부족하지만 그리스도를 범받으려고 애쓰는 사람인 거 알지 너희는 그런 아빠를 닮았으면 좋겠어 이런 고상한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구해야 추구해야 될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이런 고상한 목표를 설정하되 두 번째 하나님과 함께 그 목표 이루어가기예요 하나님과 함께 그 목표를 이루어가자는 겁니다 제가 흠모하는 인물 중에서 세례요한 참 흠모하는데요 누가 봄 1장에 보니까 세례요한의 부모님인 사가리아와 엘리사벳에 대해서 평가하는 게 나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누가 봄 1장 6절 이 두 사람이 세례요한의 부모님입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험이 없이 행하더라 여기에 나오는 흠이 없이 신약이니까 헬라운데요 헬라우로 아멘프로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구약의 히브리어 탐임을 번역한 단어예요 아브라함 보고는 탐임 완전하라를 명하셨는데 세례요한의 부모님에게는 이 사람은 그것을 이루었다 이루고 있다 그런 내용이니까 이게 굉장히 도전이 되잖아요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6장 9절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이게 탐임이거든요 아브라함 보고는 탐임을 이루어야 된다 명령을 하시는데 노아 보고는 탐임을 완전한 자로 이룬 사람이라는 그 이야기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10편 18편 23절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이 완전하여 이것도 탐임이에요 탐임 인간도 되네요 이 목표가 인간도 가능하네요 인간도 노아도 되고 다윗도 되고 세례요한의 부모님도 되네요 우리라고 왜 안 될까요 사실 저는 학교 다닐 때 전교 1등 반에서 1등 이런 거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또 공부 아주 못하진 않았어요 비결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우리 청소년이 와 있다면 전교 1등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래도 적당이라도 하고 싶은 사람 내 얘기 잘 들어야 됩니다 저는 공부 잘한 사람 아니에요 그러나 비결이 하나 있는데요 전교 1등 또 전교권에 있는 아이를 친구 만들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모릅니다 엄청 노력을 해요 그러면서 내가 그 친구 볼 때마다 마음으로 속삭여 이해가 되는데 내가 왜 안 돼 나는 왜 안 돼 자꾸 독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좀 고상한 질투심 건강한 질투심이라고 이제 그렇게 이름을 붙여 보는데요 목회하면서도 마찬가지 옥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얼마나 질투심을 느낀지 모릅니다 아니 옥하느 목사님 저렇게 설교가 되는데 왜 나는 저렇게 안 되라는 법이 어딨냐고 그 목표가 점점 높아져가지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오늘 본문을 목상하면서 노아를 내 라이벌 삼키로 했습니다 완전한 노아가 되는데 왜 나는 안 되느냐고 나라고 왜 못할 이유가 있냐고 아니 세례요한의 부모도 되는데 우리 세 아이의 부모 우리는 왜 안 되느냐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노아도 또 다윗도 세례요한도 우리 라이벌로 삼으려면 분석해야 돼 제가 공부 아주 못하지는 않은 이 비결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저는요 정말 공부 잘하는 애랑 친하려고 노력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막 쇼도 여러 번 했어요 이렇게 생일을 알아내고는요 막 남자끼리 뭐 그거 뭐 되게 이상해요 서점 가가지고 막 얘 생일 믿는 애들이니까 주로 막 거기에 거기다가 막 성구 적어가지고 그리고는 우연히 마주치는 척 하면서 보통 남자들이 여자 꼬실 때 하는 거 아닙니까 나는 정교권에 있는 애랑 친하려고 이런 몸부림을 쳤어요 그리고는 어? 기다렸다가 만나놓고는 너 줄 거 있다 그러면서 이 생일 선물이야 그 기어의 친구를 만들고는요 그리고 이제 뭐 기말고사 이런 거 있으면 우리 집에 같이 하자 숙식 무료 막 후라이 막 그때 그 귀한 달걀 후라이 같은 우리 평소에는 안 해주는데 막 부탁해가지고 엄연히 부탁해서 막 밥상에 막 올려주고 그러면서 공부 같이 하자 그래가지고요 얘가 잘 때 자고 얘 공부할 때 하고 따라하니까 되더라고요 여러분 노아를 라이벌로 삼고 싶으세요? 노아를 분석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다윗을 라이벌로 삼고 싶으면 어떻게 완전한 자가 됐는지 분석해야 돼요 먼저 노아를 보세요 창세기 6장 9절 다시 보십시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 다음 보세요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비교를 하시겠죠 내가 맨땅에 헤딩해서 완전한 자 되는 게 아니에요 정교권에 있는 애들을 보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더라고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10편 18편 23절 다시 보십시오 또한 나는 그 옆에 완전하여 그랬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는가 보니까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노래할 수 있기까지 10편 16편 8절 내가 요아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자기가 잘나서 된 게 아니더라고요 오늘 본문의 구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 본문 1절 다시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99세 때 요아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러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두 가지 중에 전제가 뭡니까? 첫째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work before me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완전하기를 원하느냐? 네가 노력하고 몸부림치는 것보다 그래서 저는 불교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게 된 게 저는 감사해요 남의 종교 제가 평가할 마음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감사해요 제가 스님이 되고 제가 돌을 닦고 제가 수행을 해가지고 제 인격이 완전해지기를 원하는 그 방식을 택했다면 이루어내지도 못할 분들은 엄두도 안 날 것 같아요 그러나 얼마나 쉬워요 주님과 동행하면 되는데 그분을 보고 따라하면 되는데 요즘에 제가 나이가 자꾸 더러워서 그런 건지 자꾸 이렇게 울컥울컥할 때가 많아요 눈물도 많아지고요 길 가다가도 울컥하고 그러는데요 이번 추석에 제가 또 그런 기억을 했어요 설날에 여러분 그 설날 당일 새벽에 눈 엄청 왔거든요 그때가 제 기억으로 한 4시 전 후에요 물 마시려고 이제 가다가 보니까 캄캄하긴 한데 막 눈을 들이 앞에 안 보일 정도로 털이 퍼붓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창문을 열었어요 눈이 막 진짜 엄청 내리는데요 너무 고요하니까요 이게 눈 쌓이는 소리인가 어떤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게 시에 눈 쌓이는 소리 그러더니 진짜 이게 눈 쌓이는 소리가 나나? 그러고 봤더니 그게 아니에요 저기 누군가가요 눈을 썰고 있었던 거예요 다 잠든 그 시간에 아침에 그 길을 지나가다가 미끄러져 넘어질까 봐 어떤 분이 눈을 썰고 있었어요 그거를 제가 안 보이니까요 컴컴한데 소리가 아 이게 그거구나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겁니다 울컥하는 거예요 그 새벽에 제가 29예비 단위 목사님들에게 그 마음을 제가 문자로 보냈습니다 이렇게 보냈습니다 이렇게 보냈습니다 사람은 보이지 않는데 있다가 밝아지면 행인들 길 미끄러지지 않도록 눈을 쓸고 있는 분의 미세한 소리 지난 한 해 저와 여러분 29명이죠 우리 모두가 힘든 과정을 거쳐야 했던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그래 내가 울컥한 거예요 왜 내가 참아야 되느냐고요 왜 절제해야 되느냐고요 왜 돈 탐하면 안 되느냐고요 왜 아내 말고는 다른 여자에게는 정말 견눌질이라도 하면 안 되는 이유를 제가 알아요 목사는 아무도 없는 새벽에 눈 쓰는 사람이에요 아침에 너 뭐지 성도 있을까 그 생각하면서 눈 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실조가 안 되는 거거든요 여기까지가 원래 설교 원고 준비한 건데요 사종 하나만 붙이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이제 오늘 당회가 열리거든요 29 목사님들과 이제 그 담당 성도님들이 함께 이제 교회를 설립하는 데 들어가는 초기 비용을 그거 이제 분당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이제 전체를 오늘 새벽에 저는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금액을 보니까 뭐 있는 대로 기도 제목으로 이제 다 오픈할게요 총 금액이 286억 청구가 됐습니다 처음에보다도 이제 몇십억이 더 늘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참 장론인들께 저는요 늘 죄송한 사람이에요 계속 일일 저지르니까 비저널이랍시고 계속 일 터뜨리니까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요 우리가 이 돈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형 교회가 뭐 돈 없어서 부끄럽지도 않아요 그건 잘 썼어요 그리고 드림센터 저 빚 감느라고요 우리 주일학교는 완전 독립군 자식처럼 키웠습니다 계속 허리 쫄라매고 긴축하고 그리고 이제 2년 있다가 이제 사회에 환원해야 되니까 활용할 수도 없고 잠깐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거를 보면서 그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있는 대로 다 오픈하고 우리 다음 주일날 한번 헝검하기로 절대 뭐 작정해라 뭐 또 막 이런 거 안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경제적인 여건이 안 되시는 분은 그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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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문의가 들어오는데요. 아직 결정된 거 없습니다. 지금도 고민해 나가야 돼요. 아주 객관적으로 동화해야 될 교회들을 선정을 해서 또 세워서 나갈 거예요. 결론을 제가 오늘 새벽에 이렇게 맺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43장 18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꿈을 품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막 살 수 없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고린도전서 11장 1절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예수 믿는다 그러는데 정직하지 못한 것 가장 부끄러워하세요. 예수 믿는다 하면서 돈에 깨끗하지 않은 분 가장 수치로 아셔야 돼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로서. 저분 교회 다니는데 정직하겠구나. 이 꿈을 가지고 이제 29교회가 너무나 아름다운 꿈을 만들어 나갈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 우리 오랜만에 이 찬양 부르기 원합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무슨 뜻입니까? 내가 추구하는 목표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